여러분 역시 맛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다 한 사람 이렇게 한 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랬고요. 너무 아쉽지만 그래서 마지막 곡이에요. 안아치거든요. 아쉬워요. 여기 홀에 넣으면 어쩔 수 없이 약속이 있는데 저는 시간을 끌고 있어요. 마지막 곡은 제가 약간 열풍 밤이라는 비니 앨범으로 발매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곡이 그 앨범에 제가 제일 애정한 곡이 일찍 자유하는 곡인데 뭔가 내일 또 월요일기 시작했어요. 근데 너무 파이어가 굉장히 고전이긴 하지만 그 월요일까지 하는 분들이 월요일까지 하니깐 좀 마음의 안정감을 받으시고 오늘은 지금 일찍 주무시죠. 마지막 곡은 일찍 자유하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일찍 자유하는 곡 제가 드린 루우스 선생님을 짜증나요. 어.. 어.. 어떻게 해야 돼? 아하하하하하 하나, 둘, 셋. 어머! 이게 노래 잘 들을 수 있어요. 어머! 어머! 내가 제일 그리기 많이 했는데 정맞지 않고 정맞지 않고 정맞지 않고 일찍 자료 불러드릴게요. 정맞지 humor 정말 영원한 그 자랑을 잊지 괜찮아 멍청이 말하는 걸 이뿐 거에요 그대는 그대 입만 맞춘는데 아무리 그런 표정을 하지 마요 오늘밤은 맘 일찍 자요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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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